오늘이 2021년 10월 31일입니다. 그냥 지난 가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최고의 날도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정말 알면 기도가 보입니다. 기도가 보자면 전세계가 보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된 겁니다. 계속 전쟁을 당하다가 포로, 속국,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고의 날이 될 겁니다. 이것은 정치 지도자의 책임이기도 하고, 교회 지도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복음이 정말 뭐냐? 정말 기도가 뭐냐? 그러면 응답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알면 최고의 날이 됩니다. 바로 그 날이 오늘, 1517년 10월 31일 오늘입니다. 마틴 루터가 호소를 한 겁니다. 마틴 루터가 대항을 한 게 아니에요. 호소를 해,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그러세요. 지금 설교에도 있고 있는 여러분이요. 교회를 웅장하게 짓고, 아름다운 걸 많이 갖다 놓고, 좋은 걸 금방 마음 뺏겨요. 그렇죠? 그게 교회였습니다. 천주교회. 너무나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개혁 안 하고 지금도 너무 멋있는 일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이래야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평신도들은 모르죠. 아, 맞다. 이렇게 되죠. 그렇잖아요. 너무나 좋은 일은 이래야 구원 받아 하니까 맞잖아요.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로가 있어야 구원 받아. 이래 나왔잖아요. 그래 됩니다.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너 죄 주었지. 돈 주고 속죄표 사면돼. 이까지 나왔다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죽는 사람에게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지금 네가 엄청 많은 헌금을 하면 천국으로 간다. 천주교회 종부성사라고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트라는 신부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어떻게 그걸로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로마스 1장 16, 17절을 얘기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예수라는 단어가 복음이 나오고 그 말을 한 거예요. 천주교회에서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마틴 루터를 사형 선고를 냈습니다. 누가 이겼는가는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총회주일입니다. 여러분 총회를 해서 별 기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는 금방 눈앞에 문제가 없으면 어느 줄 압니다.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교회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그래서 총회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왔는가 하니까 2, 3, 7 나라의 다민족 지도자들 있잖아요. 전혀 전도훈련은 안 되고 있어요. 5천 종족은 아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왜냐? 복음을 모르니까 기도를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교회에 헌신도는 교회에 헌신도는 당연히 세상을 모르는 겁니다. 당연히 세상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신도는 교회에 헌신도는 90%가 미자립입니다. 살고 못 살고 세계보고 까지는 얘기할 수도 없고 현재 내가 사는 게 죽을 일이라 그렇게 계속 헛소리하고 그럽니다. 아니 교회가 지금 세계 교회가 90%가 미자립이라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게 이미 들어 그러니까 영적 비밀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틀린 거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봐 교회 싸우고 싸우고 구백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응답을 모르니까 교회에 오면 신경질 나요. 거기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살기가 너무 힘들으면요 집에가 부부 많아도 신경질 나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즐거울 때 싸웁니까? 기분 나쁠 때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고 친구들이 놀러가다 싸우잖아요. 살인도 하고 그래요. 왜냐 기분 나쁘니까? 이때 은약 가진 인물이 하나 나타난 겁니다. 그게 사무엘같아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사무엘이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에게 이날 이후로 요호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랬습니다. 드디어 복음이 뭔 줄 알고 기도가 뭔 줄 알고 이 세계를 부르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단어 우리 거의 다 압니다. 제가 복음을 열 때 항상 세 단어를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없앴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근세를 멸했다. 이러니까 나는 항상 이 세계에 얘기했어요. 이 세계가 그리스도 오니까요. 그러니까 한국계의 많은 시비건허 목사들이 사단 얘기한다고 내게 시비를 걸렸어. 왜 그런지 알아요. 여완복음 8장 세비사여 너의 아비, 마귀 그랬어요. 불신자보고 바리세인 보고 그랬어요. 아비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여과니까 얼마 기분 나쁘겠어요. 얘는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가치가 없어요. 돈 필요해요. 그러나 가치가 없어요. 일하러 가는 건 필요로 해서 가는 거지 그게 최고 가치이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저주를 멸해버린 그리스도 보고 마니까 이게 최고 가치가 있네요. 그렇죠.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가 뭔지 알게 돼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이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이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단어는 다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얼마만큼이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때에 뭡니까? 이게 바로 플랫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영적 플랫폼. 플랫폼이 있어야 모일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 있어야 사람이 모일 거 아닙니까? 공항을 만들어서 사람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좌의 축복, 이 기도거든요. 시공간의 능력과 이삼틀의 빛이 뭔지 아는 겁니다. 이게 아니까, 이게 플랫폼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플랫폼 아닙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게 응답이 오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기도가 뭡니까? 이 보좌와 나와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면 인간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사례나는 거예요. 예배 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내게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게 사례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거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이지는 하나님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사 계속 능력을 부어주시잖아요. 참된 에덴 동상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세계가 보여요. 그걸 보면 뭐랍니까? 전무후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사무엘이 본 겁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 땅에 들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그게 바로 많은 걸 살리게 되는 타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이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영적인 암테나가 되는 겁니다. 4개의 3개가 있어야 돼요. 영적 플랫폼 그렇죠. 영적인 소통되는 타워가 있어요. 그리고 워치타워예요. 파수구대. 파수구대. 그리고 뭡니까? 안테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어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총회주일이고 종교육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라 이거예요. 이 축복을 사무엘이 딱 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모든 기도에 응답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기도에 응답될 수밖에 없는 속에 가있을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일에 막 화를 냅니다. 그렇죠. 화가 가득 차서 그래요. 별거 아닌데 왜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될 일을 낸다.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데 막 요구합니다. 왜 그러니까? 욕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그건 닉만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신경질을 해요. 왜냐하면 신경질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지금 비밀, 이 기도 비밀을 알게 되면요. 또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참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참 능력이 나옵니다. 이건 꼭 해보게 해야 돼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은 편해요. 그렇죠? 본인도 알지만 다른 사람은 보고 알아요. 같이 다니고 같이 있으면 힘 빠져. 어려워. 그렇죠? 나 교회도 안 돼. 될 리가 없지. 그러면 교회를 다 문 닫아요. 어맘문블른 치고 머리 써도 안 돼요. 설교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이 생명이 없으니까. 아까 지금 말한 이 합칭이 뭔지 압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없는 나무에 물 주면 썩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꽃꽂이 잘 안 갖다 놓죠. 죽은 거고 또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 너무 화려하면요. 지장이 있어요. 그냥 교회들이 딱 메시지만 들려야 돼요. 바로 이렇게 막 해놓으면요. 안 돼요. 그러나 목사도 너무 그냥 옷을 화려 입고 나오는 거 안 좋다고 안 하면 거치다 봐야 돼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도가 내일로 연락을 왔더라고요. 그러나 목사님이 치수만 가르치면 제가 하얀 양복을 보내겠습니다. 좋은 댁에게 보내라, 이랬어요. 그것도 어린 사람이 좋은 댁 목사님 하얀 양복을 배꼬듯 입고 다닌다. 이야, 대단하더만요. 저는 부끄러워 그 입고 길을 못 갑니다. 그걸 입고 강단에 올라와서 폼을 잡고 내가 누군데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아, 그럼 교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러면 문 닫았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이걸 해보겠는데, 이걸 사무위 해보려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걸 전달하기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미스바 운동입니다. 있으니까 전달하는 거예요. 없으면 전달을 못해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보이라. 요호와께로 돌아오라. 모든 우상을 제해라. 어떻게 그래? 불레스의 신을 성기고 있으면 아스타라엘이 불레스의 신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걸갑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어린 양의 제사 드리면서 온 백성이 하나님 길을 향해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위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전달된, 누구에게 전달됐냐? 다위대에게 전달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똑같이 전달됐는데, 이날 이후로 요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모르면 다윗의 시피는 이 하나도 못해. 다윗의 시에 보면 거의 보좌의 축복, 정말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 이거 나옵니다. 그러고 봐서 큰 세계사는 빛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 다문세의 기도입니다. 이 다문세의 기도입니다. 계속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다른 기도 없어서 다윗 기도를 보좌할까요?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모든 찬양이 죽게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 준비의 축복을 우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꼭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종회주일인데 목사님들을 꼭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제법을 그렇게 얘기해도 목사님은 자꾸 목사님들을 뭐라 하니까 용하니까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좀 깨달았어요. 그랬구나. 나는 좀 성격이 우리 가족하고 다른 사람하고 싸웠다면 나는 우리 가족을 창만한 사람이거든. 그렇죠? 이게 보통 사람이 이야기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사람하고 싸워냐고 우리 가족은 뭐라 하지. 나는 뭐 이렇게 멀아진 성격이 아니거든. 장롱하고 목사하고 갈등이 생기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머리가 안 돌아가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게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이거 해보고 못하면 죽을 때까지 고생해요. 이게 또 욕하는 겁니까? 죽을 때 고생합니까? 남까지 고생시키잖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이거 모릅니다. 틀린 거예요. 이걸 사무엘이 탁 보장해. 이게 다위되게 전달됐던 말이에요. 이런 총애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망했겠지만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이 가치가 안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옛날에 옷이 없었거든요. 그 옷도 옛날에 막 다 기워서 입었었죠. 또 옛날에. 지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길 가다 오시면 오죠. 옷이 너무 차고 얼마 하니까 많은, 많은 자리 있더라니까. 이야, 참 기가 찰 일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옷이 있습니까? 형이 입던 거 얻어봤고, 또 밑에 죽는 거 물리, 이랬다니까 옷을요. back then, there was not enough clothes, so back then, if my brother wore something, he would lend it, hand it down to me. 참, 우리나라가 봄드로부터 이게 밝아졌지. 옛날에 그렇게 깜깜했어요. but you know, because of this gospel, our country was really revived, but back then it was so dark. 그래가지고 말이죠. 옷 하나 살려면 명절을 하나 얻어 입어. and the only time they could actually wear or buy new clothes was during a national holiday. 그거는 밑에도 못 얻어도 입어, 밑에도 위에 거 받아 입어야 되니까. 내가 장남이거든, 그게 유리해서 좀 제가요. the youngest of the family will never buy or never get these new pieces of clothing. because I was the eldest of my family, I always got new clothes. 아, 국제시장을 탁 갔는데 말이요, 옷이 진짜 좋은 게 있는 거예요. so I went to the 국제 or international market, and I saw something really nice.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싸요. but it was really expensive.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딱 내 보고 눈치 작전으로, 딴 걸 자꾸 사려고 하는 거예요. and my mother, she kind of figured out that what I wanted, and she kept picking out other things for me. 아, 요거는 가격이 반도 안 돼. but this price was not even half of what I wanted. 내가 이것부터 봤어야 되는데, 그 좋은 옷을 딱 붕고 나니까, 이 옷 보는 게 이 옷이 아니다, 이게. you know, but I already saw what I really wanted, so everything else that she was picking out for me, it wouldn't even come to me. 그러니까 딱 봄이 맘에 안 샀다. and so I said, I didn't want to buy it because I didn't like it at all. 그래, 우리 어머니는 자꾸, 이제 선한 거짓말 하는 거지, 요게 더 좋다는 거라, 난 이게 안 좋아. she was giving that white line saying, oh, but this is even better, you know, it's better than you. but I wanted that. 난 안 사 안 해. and I said, I don't want to buy that. 나도 성질이 있거든, 안 사 안 해. and I have a temper too, so I said, I don't want to buy that. 우리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사 주는 거예요. so my mother had no choice but to buy what I wanted. 사 주면서 혼자 하는 소리가 있어요. and so after buying this, while she was buying it, she said to me, I said, you have such high standards. 결국 좋은 거라고 인정했거든, 그렇죠? and so she knew that was even better. 사람이요, 진짜 물건도 좋은 거 보고 난 좋은 거 보면, 뭐 봅니다. 그렇잖아요. when people see something already that's so good, other things that are less than that, you're not even going to be thinking about that. 진짜 하나님의 기도에 축복을 본 사람은 다른 거 마치 없어요. people who already saw the blessings of prayer, everything else become valuable. 그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한 명 나오니까 세 개가 살아나는 거에요. 이 사무엘 한 명 나오니까 이게 다윗에게 전달되고 다윗이 세 개를 살리는 거에요. 행복! 전달! 이렇게 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재앙을 막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 때문에 세계 재앙을 막았어요. 사무엘 때문에 전쟁이 없어졌고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허감이 무너질 정도로 재앙이 없어졌네요. 더 중요한 것, 교회 재앙을 막은 것이죠. 여러분, 엘리 시대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가 늘 그냥 잠이나 자고 말해요. 말씀, 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은약계 곁에 누웠다고 기억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이상이 끊어져 버렸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 사무엘과 다윗이 교회 재앙을 막은 거요. 여러분, 한 명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후대 재앙을 막아본 거요.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 세계가 뭔지 딱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어있으면 살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부르신 때 심부름해야 돼요. 아니, 사단의 종로로 돼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끌고 가야 되는데 끌려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도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이 다윗이 성진을 준비했다니까요. 얼마나 그냥 준비한 게 아니죠. 다윗이 이런 거를 얘기했어요. 나는 왕궁에서 잠을 자는데 여호와의 은혜권은 바람 부는 데 있구나. 그랬어요. 그게 다윗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총회주일인데 5천 개 나라에 특가할 수 있는 2, 3, 7 나라는 지금 완전히 복음 없습니다. 어떻게 그래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이기는 모여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설명했더니 목사님이 처음 들었다는 대목이죠. 기가 찬 일이죠. 그것도 내가 말이야 후진국 같으면 괜찮아. 미국의 세도나라는 유명한 데 있잖아요. 거기 메시지들은 목사님들 모여서 처음 들었대요. 별 설명한 거 아니야. 예수와 그리스도 그 설명했거든요. 그걸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신학교도 안 하고 목사하는 사람은 천재예요. 어떻게 안 하고 되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교회를 막 우습게 보냐면요. 저끼리 뭐 해 해가지고 세우는 네가 이번에 목사해야 되죠. 민주주의를 그런 식으로 악용합니다. 그런 이유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종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전도도 안 하면서 있는 목사들은요 전도 막는 걸 잘해 우리에 대한 자료가 가지고 거짓말 자료 있죠. 그것을 자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 측에 있는 그 어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겐 답이에요. 이 사람들 각 나라도 아닙니다. 그 뭐 오세아니아 주 하나만 해도 열네 나라 아이가 커요 이런 데 총회장으로 세워서 말해 이 사람들 전도 문 열도록 만들어라 말이에요. 보금 전혀 모르는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만 해도 참성교가 뭡니까? 90% 교회들이 미자립이에요. 기도가 뭔지 알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세요. 진지한 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그 날이 되기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Amen.